모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며칠 전만 해도 모화가 열매가 이만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커졌습니다. 보시면 알겠죠. 하나, 둘, 셋, 넷 상당히 커졌습니다.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나뭇잎은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 개, 열 장, 나뭇잎은 열 장 남기고 여기 순을 따줬습니다. 순을 따주니까 열매하고 여기 순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 순까지 다 따준 겁니다. 지금 순까지 따주고 따주고 난 이후에 모화가가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손가락 보이시죠? 손가락 상당히 커져 내년 봄이나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화가 이름은 성정도후인 그리고 옆에 또 순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에 순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그름은 프루파머스하고 프루파머스하고 또 유기질 비료하고 섞어서 섞어서 지금 그름을 줘놨습니다. 곰팡이가 좀 생기는데 처음에 이 대 하나만 9월달에 샀는데 이 대 하나만 왔습니다. 근데 옆에서 이 큰 순이 지금 큰 어... 어... 네... 이게 지금 자라서 이렇게 됐고 옆에 또 작은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큰 가지가 이게 이렇게 생겼죠? 여기에서 지금 아가야, 모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다섯 개가 열렸습니다.